에이 빅스비? 에이 빅스비? 에이 빅스비? 에이 빅스비? 에이 빅스비? 레코딩 중에는 레코딩 중에는 빅스비가 작동되지 않구나 그러면 역을 눌러쓰면 되지 음 이것도 안되구나 아 마이크를 사용하는 중에는 빅스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소리 없음으로 화면 녹화를 한번 해보지 아 화면 캡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화면 캡쳐를 해주군요 다음에는 1952년 9월 달력 보여줘 라고 명령했더니 달력이 나왔네요 Live 오 1 2 5 3